아 진짜 개빡치 자 녹화 시작했구요 오늘 악마 4일차인데 녹화 안하려고 했는데 개빡치게도 이거 무기 옵션이 안뜨네요 임시 옵션이라도 이거 당장 캐시 충전해가지고 옵션 띄울 때까지 잠 안자겠습니다 갑시다 레드 큐브 아홉 세트 고고 양명고 18년도 졸업생 인사박스입니다 어디서 피레미가 들어오나 머리부터 박아봐야 머리부터 박아 어디 선배님한테 하늘보다 높은 우주보다 높은 선배님한테 말을 쉽게 거나 크크댐 어 자식 신의 조클래스에 이걸 내비둬 신의 조클래스에 이걸 써 아 근데 큐브가 맨날 큐브 많이 사면 바로 또 너무 빡쳐 이걸 쓴다고 이걸 쓰라고 쓴 나는 할 수 있다 지금 레큐가 몇 개야 이 정도 레큐에서 안 뜰 리가 없잖아 인정? 뜰 수 있어 아냐아냐 여기서 갑자기 40, 40, 10이 뜨겠지 10만 원이 설마 이렇게 끝나지 않겠지 제발 아까 30, 30, 30 되돌려주세요 제발 30, 30, 30 좀 되돌려주세요 제발 되돌려 어 와 보공 40% 맨 밑줄 미쳤네 와 이걸로도 안되면 신이 버린거다 신이 버린거 새 방송 보시고 인생의 희망을 얻어가세요 모두들 이번에 뜰거에요 오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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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스 49구 이건 내가 쓰지 어 자보비인데 쓰지 자 여러분들 이건 임시 임시 에디 도끼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시에요 이런 이 추옵 그지 거렁뱅이 추옵을 신의 조가 쓸리가 있다 없다 없다 아 화난다 아무튼 에디 한번 조져볼게요 자 에디 큐브 4개 자 63 덱스 63 럭3 크왕 6% 공격력 6% 수고하세요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이 무기는 건들면 안돼 하지만 5천만 원이 있을 땐 뭘 건드려야 될까요 스타버스를 해야한다 스타버스를 해야한다 무조건 2200만 원 와 진짜 존나 빡친다 와 씨 아 진짜 존나 빡치네 씨 뒤졌다 지금 나 빡치게 한 벌 받아라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 뒤졌어 뒤졌어 2천만 원 충전 충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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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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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명장비님 투명장비님 투명장비? 투명장비 전승 갈게요 왜왜 내가 지금 개쓰레기 한 거를 또 비하라고? 와 범준아 너 진짜 세상 살 수 있니? 그렇게 생각해서? 어우 세상에 나 진짜 개쓰레기 개쓰레기 이런 거 보고 지금 저거를 비하를 했대요 아이템을 남의 아이템을 비하함으로써 남을 비하했다 이렇게까지 이론이 성립이 됐는데 범준이한테 살다살다 저런 앤 처음 보네 12성 아 안되겠다 강화가 안되네요 여러분들 애들 이거 에디셔널이나 좀 해볼까? 에디셔널 자 유니크 목갈씨 신해조 개정 팔아넘깁니다 팔아재낄게요 자 공격력 6% 다이스 레전드리 목갈씨 신해조 개정 그냥 오늘 갖다 팔게요 원기형님 드릴게요 유니크 10개하네 레전드리 목갈씨 신해조 개정 팔아 치움 니다 3 2 1 어? 댓글로 아템이 쓰레기라는게 뭐가 피하라고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님들 친구가 명품있고 님들 보자 입어서 친구가 무슨 그딴 쓰레기 옷을 입냐 이러면 기분 안나쁘겠네요 옷은 생명이 아니니깐 범준이 형님이 맞습니다 범준이 형님이 맞습니다 범준이 형님이 맞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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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하지마요 벤하지마요 감사합니다 일단 범준이 형님이 무조건 맞으니까 님들 이제 까불지 마세요 범준이 형님한테 절대로 이제부터 범준이 형님 말에 대드는 사람 다블랙입니다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 근데 진지 하신거야 농담 하시는거야 나 지금 알 수가 없어 그 지금 혹시 범준이 형님 진지 하신거에요 여러분들 아니면 장난 치시는거에요? 범준이 형님 후원 2,000넘보 감사해요 어? 어? 좀 살짝 반지인지 친구가 내 템쓰레기라 해서 2,000원 감사합니다 아 남의 템을 비하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하나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건 추옵 개쓰레기 추옵 개쓰레기 추옵 앞에 추옵 이라는 말이 생략 됐어요 추옵 개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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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에요 자 범준이 형님 친구분이 많이 큰 실수 하신거 같아요 너무 잘못하셨네요 이거 030번 왠지 에디 공 30번 뜰 것 같은데 이게 신의 조지 권범준 형님 2000원 고맙습니다 권범준 템 개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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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블렘 개쓰레기 권범준 무기 개쓰레기 권범준이 얼굴장식 개쓰레기 자 HP 2줄 공격력 33% 땔 것 같은데 HP MP 덱스인 박무럭 데미지 마력 덱스 개빡치는 옵션 럭구프로럭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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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그냥 15성 돌진해 볼게요 자 12성 13성 아 15성만 가자 제발 12성 투명장비님한테 투명장비님한테 아 진짜 개빡쳐 아니 진짜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아 말하자마자 터지는 거 봐 저 사람 때문인 것 같다고 단은 뭐 주고 좀 너무 쓰레기 같은데 죄송합니다 진짜 주신다고요? 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와 우리 강국에도 철구형님 순백줌 76개 감사합니다 선배님 와 와 66666666666 고맙습니다 6666666 고맙습니다 피아노스 있는대로 다 이거 다 피아노스로 득템하신 거거든요 세상에 이걸 고맙습니다 사야지 아키엔쉐이드 엑스 샀습니다 고맙습니다 10억 있으니까 파방하고 할게요 여러분들 오케이? 와 이걸 안 사간다고? 오케이 갑시다 이제 이제 이걸로 15성 꼭 보낼게요 못 보낼 시 메이플 접는다 말했다 16성 보낸다 파방을 일단 해보자 하나 나이스 제발 그만 제발 나이스 16성 바로 왔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17성 바로 가 그 다음 18성 바로 가보자 쿵 16성 스푼 링크님 남자답게 한 번 고 와 개 떨리네 이거 터지면 진짜 인생 망하는데 이번이야말로 뜯 다이스 고맙습니다 자 악마 6성 4일차 17성 아키엔쉐이드 엑스 임시 옵션 다 뛰었습니다 17성의 쌍레전드에 비해 5줄 유효 옵션 이추옵 166에 좋습니다 완벽해 엿버기님 어서오시고요 아 너무 못생겼는데 완벽합니다 이제 더 건들면 전 사람이 아닙니다 인정? 1억 5천만 더 하라구요 한 번 더? 아 고맙습니다 뜯 뜯 뜯 뜯 뜯 다이스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18성 공격량 674 개 미쳤습니다 이제 더이상 안 건드려 나 안 건드려 진짜 안 건드려 수고하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이거 잠궜으니까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할게요 악마 4일차 오늘도 역사를 썼습니다 수고 바이 무엇이 잡고 네 에어컨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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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